저희 집에 였고 환영해요 저희 집에 였고 사정이요 저희 집에 였고 환영해요 저희 집에 였고 사정이요 여기 가지는 Mammy 방ijkOf선 서센터 주looking 주문하시는 동안 adult 주먹 네, 선생님. 너 도착했는데? 응? 어디? 너 어디야? 조리방면 버스 승강장 아니에요? 버스 승강장이 아니라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고속도로 있는 대로. 아, 금방 갈게요. 아, 안녕하세요. 아하. 안녕하세요, 기숙아들. 더워? 더워. 조심하세요. 하지 마세요. 다 왔어요. 여기 병원 앞에 엄청 유명한 한식집이 있어. 근데 그 집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첫사랑 만나면 느낌처럼 가슴이 두근거린다. 있다, 있다. 간판이 보인다. 뭐가 맛있었었더라? 일단 오징어 백반 먹어야 되고, 순두부찌개 백반. 곧 우시겠어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때 그 맛이에요? 그때 그 맛을 기억은 안 나지만 너무 맛있어. 음. 오, 맛있다. 잠깐. 오늘 밸런스 게임 했으면, 신규로 돌아가기로 갔을 것 같다. 몽글몽글해. 아, 더 돌렸는데? 응. 아, 좀만 더 올려볼까? 울진 않아. 야, 너 진짜. 야. 진짜. 너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려? 멀리서 봤을 땐 맞았던 것 같은데, 사장님이 바뀐 거면 어떡하지? 낯가리는 구슬언니 온 한 것 같아. 이거 떨려. 제가 먼저 들어가요? 만약에 아니면, 뭐 하고 나오지? 아, 나 안경 사야 돼. 나 가서 할게. 안녕하세요. 네, 어디야. 저 기억나세요? 응. 오늘은, 뭘 어떡해. 어떻게 아직 정탈하고 계세요? 도려받아 나? 감사합니다 와... 맑아졌어요? 저거 뭐야? 세상에 맑아있어 올라와, 오빠? 안녕, 저거 한번 안 했어? 아, 이럴! 정신차려 맞아 요새는 핸드폰이 문제기도 해 뭐, 잠깐만 지금 몇 시간 지나가있지 그럼 말 그만하고 주무세요 말 자꾸 나한테 건 거 안 했어? 아니요, 아니요 자꾸 대답해주고 싶잖아 또 찍고 계세요 앞뒤로 카메라 많이 피곤하셨나요? 고프로가 이렇게도 찍을 수 있고 주무세요 얼른 자 카메라 세례를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조명은 없습니다 나올 수 있는 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 될까요? 응 다양성 속에 동통점 우리의 연결물이 다 같이 해주고 싶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좋은 자리 초대해 주시고 맛있는 자리까지 행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너무 반갑고 멋진 반호사 되셔서 어디에서 가던지 이곳에서 다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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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너무 오늘 좋은 거 같아요 아 술딱 집에 가기 술딱 여기가 나 자취방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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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여기 2층이 내 자취방이었어 지금 주님 여행 가이드 같으세요 야 너를 생각해봐 20년 이따 이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봐 언니 190처럼 나와요 정신 차려 아니 저기 초상권 없으세요? 아 없으세요 초상권 예쁜이들 재밌게 놀고 재밌게 공부하고 또 만나자 네 언제 갈 거냐 언제 갈 거냐 언제 갈 거냐 같이 이렇게 해 봐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빠이빠이 이 노래는 금지야? 대박 사건 미쳤다 야 여기서 그냥 잘 수가 있니? 바닥 따뜻해 바닥 따뜻해 바닥 따뜻해 방송하고 싶어 왜 이제 왔니? 어머 뭐? 정신이 오신 거 환영해요 정신이 오신 거 환영해요 정신이 오신 거 환영해요 정신이 오신 거 환영해요 정신 차려 어디 지금 오신 걸 환영해 하하 쟤 제 집이 조금 적지만 그래도 남자한테 살기엔 굉장히 큰 집이죠 하하 와 이 양말 결국 가능하다고 해서 하하 하하 이거 내 브이로그에 나왔어 아니 나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었어서 아렌이라는 양말을 신고 다니기 쉽지 않거든 역시 영주사람 저는 다 가수차 외에서 준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왜 화장을 하시는 거죠? 촬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촬영 중대해서 지금 화장이 다 떴어요, 지금 다 쓰레기 때문에 바로 수습하세요 세 번씩 와서 다 떴어요 정말 다 떴어요 아니, 가발 벗겨지고 자빠지고 이제 슬림스틱으로 가냐고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콘텐츠가 고갈이 됐으면 고갈이 됐다고 말씀하고 싶죠 아니, 일단 숨겨보라고 내가 잘했냐고 공간 통원으로 돌아올게요 공간 통원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나완전님 무슨 일이신가요? 손녀가 닭갈비를 사준다고 해서 충천에 왔습니다 여기 너무 좋아 여기로 가고 전 시작했어요 여기도 하나 먹방 엄청나게 공간이 그녀는 산타기 봉산탈쭅 저기가 볼 정도로 너무 행복해지는 게 멜로랑 없던 그냥 모금을